나 성룡인데 너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랑 펀메이커 하자 너 나만의 무기가 하나 확실한 게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끼하고 열정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연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연기하면서 우와 나 진짜 연기한다 이러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